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빙뻑입니다! Welcome back to 빙뻑TV! 빙뻑! So hey guys, we're back and we're here to react to Lili's film! We're so excited! Wow! Congrats! You're so pretty! Oh my god! Oh my god! He's like this, his forehead! Oh, look! Self polish your hair, boy! With my baby's hair! Last, Lio! The favorite song! Le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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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my god! Li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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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facilitating! Lili! Lili! 이건 왜요? Lili! Lili! 화장실을 이렇게 오늘따라 왜이렇게 애교고 많아 젊은 고양이를 다섯 날 봤을 때 화장실에 지금 셋, 넷, 넷, 그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로버 박스 아, 너무 로버 오 로버 주추리 뭐야 주추리 뭐야 겟이 겟이 아, 땡겟이야 아, 아 야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 скую. 안녕하세요. 너무 imagem Viviana. 발표가 내 peanut. atta manageable. 신 procent aynı politically. 2분 8분 그러면 그 다음에 Lola 로게가 들면 내가 이러지한다 로게는 지금 родители 오가 어머니 Prenn Pon Hisана closest 오 well 두 분을 계속 shaping 좋은 거 불보 상상할 수 없는 느낌 그렇게 조용히 일어나서 원하는 시간 원하는 시간 아니, 그가 바닥은 사람으로 볼 수 없는 일에 너무 천천히 아, 귀여워 너무 귀여운 넓은 그녀의 벌써 그가 바닥에 아, 와 powiedział 이거 너무 귀여워 이거 너무 귀여워 이거 귀여워 아 이거 귀엽다 귀엽다 진짜 희망 부르기 좋은거 같아요 우리 소감 오늘 어땠어요? 진짜 재밌었어? 어 많이 부끄러웠대요 리옹은 오늘은 리옹이야 리옹이 어땠어 리옹이 어땠어? 링큰은 항상 제 냥이들이랑 같이 이런 집에서 먹는 모습을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해봤습니다 리옹이 어땠어 진짜로 냥이 어땠어 너무 잘 안 돼 인사해 잘 안 돼 냥이 어땠어 냥이 어땠어 아알ั Stitch 한 걸 구입한 옷을 구매해 그런데 우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도전에서 찾아뵙ger한 옷을 좋아하기 한 입장, 그래서 한 입을 못하고 한 입장에서 찾아뵙는 건가 진짜 잘 모르겠는데 우리의 부산을 좋아해 이 부산을 좋아해요 리바님의 부산을 좋아해요 왜sound을 좋아해요? 이런 게 너무 많이かった 어떤 나를 간절히 바버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의 부oon의 부산을 좋아해요 너무 귀여웠어요 리사님의 부산을 좋아해요 잘하는 거에요 너무 귀여웠어요 신기하다 아, super cute 감사합니다 입장도 바라요 아, 리가, 우리가 4학생을 통해서. 네, 스카이 페스케이지로! 드리버! 드리버! 아, 뭐하는지? 드리버, 바디가. 리가, 리가. 아, 리가. 아, 진짜. 진짜, 진짜. 리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아, 리가. 또 다른 거. 아, 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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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제이수! 씨앗~~ 예수님, 제이수! 예수님, 제이수 등장에 있는 릴리와 그런걸OUS 정경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구독 고yalse!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안녕!